이달 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에 의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공공인이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어 사회 전반의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또한 인성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만 잘한다고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시대가 지식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인성이 힘이고 경쟁력입니다. 공부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학생도 남을 유하는 덕이 없다면 올바른 인재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성교육은 머리가 아닌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와 가정, 우리 사회가 성과주의식 교육을 지향하고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